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여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인퇴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오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오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여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신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하이다. 우리가 여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를 의지합니다.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청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 중에요. 아주 심각한 병이 있죠. 이 병이 뭔가 하면 혈관이 이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맥병화 그런 질병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그리고 이 혈관이요. 여러분 점점점점 문제가 생기고 또 몸에 노폐물이 자꾸 생겨서 혈관을 통해서 그게 자꾸 돌아다니고 혈전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가다가 머리에 뇌혈관을 막아버리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이 걸리게 됩니까?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혀버리면 뇌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뒤를 가다가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길가에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젊은 분인데 왜 저렇게 지팡이를 짚고 그러니까 한 손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지팡이를 짚고 억지로 억지로 몸을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한쪽이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그게 막혀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 아주 급박하게 치료를 해야 되고 긴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 뇌혈관이 막힌 곳을 뚫어주고 또 저는 잘은 모르지만 혈전 용해제 그런 것을 써서 빨리 이제 맺혀있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서 녹여서 그렇게 치료해야 되잖아요. 저희 장모님도요. 그 잘 몰랐는 거죠.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거를 그 병원을 그러니까 병원을 제대로 가야 되는 거죠. 큰 대학병원 같은데 아주 응급실 같은데 그런데 막 빨리 쫓아갔으면은요. 그렇게 병이 심각하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 한방병원에 갔는 거예요. 한방병원에. 그거는요. 병원이 다 똑같은 병원이지 가는 사람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정통 교회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병원이 다 틀리듯이 교회도 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제대로 찾아가지를 못하고 아니 그 뇌혈관이 생겨있는 병을 그 무슨 한방병원에 가서 치료하겠다고 그러니까 됩니까 그게 이미 여러분 이 혈관이 문제가 생겨서 마비가 와버렸는데 그러니까 한 번 생겨버리면 돌이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막혀버리면 우리 죽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우수와의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치를 때에 여러분 그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이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동맥경화 걸린 사람처럼 여러분 혈관이 막힌 사람처럼 그렇게 되면 마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이 마비되는 겁니다. 신앙이 제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병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최고의 전문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놓으시고 맺혀있는 것들을 풀어놓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옥상에 작은 텃밭이 있잖아요. 제가 봄이 되어서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봄이 되니까 이게요. 여러분 작년에 앙상한 가지 죽었던 것 같은 그 가지에서 여러분 맹아리를 맺어서 이제 잎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앵두나무가 한 개 있거든요. 거기에는 꽃이 피었어요. 꽃이 얼마나 예쁜 꽃이 쫙 피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가지를 뚝 잘라놔 보세요. 여러분 꽃이 피었다고 할 때라도 금방 꽃이 떨어져 버리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결단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과 여러분 바른 영적인 관계 주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거는 인간적인 신뢰 얻은 적극적 사고방식 여러분 무슨 미국의 여러분 로버트 슐러나 로만 핀센트 필이나 그런 분들이 성경에서 성경에서 대단한 믿음의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그게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은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믿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진액을 그대로 공급하면 여러분 포도나무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로버트 슐러가 세웠던 그 교회가 여러분 다른 데 팔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옥상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제가 거기 포도나무를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위로 이렇게 잘 올라가도록 가지를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거기 옆으로 막 가지가 이상하게 나왔는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가지들을 제가요. 과감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열매를 맺어도 열매가 지탱이 안 되고 이거는 자라서는 안 될 가지거든요. 그래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한배로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래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거룩한 방법밖에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의로워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얘기해. 자기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해 공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워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의로 연결되는 것이고 거룩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열매 맺지 않는 아 이건 안되겠다 싶은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버렸거든요. 탁 자르는 순간에요. 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잘랐는데 자르는 순간에요. 한 5분 10분 정도 지났나요? 그러니까 그 잘랐는 부분에 있잖아요. 포도나무를 잘랐는 부분에서 여러분 물이 똑똑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물을 빨리 끌어올려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통해서 막 물을 계속 진액을 계속 공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딱 잘려지는 순간에요. 그 진액이 더 이상 그 가지로 공급되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똑똑똑똑 물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이야 이게 포도나무가 진짜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어야 진액을 공급받고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그 잘려진 가지는 더 이상 열매 맺기는 걸렀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있고 교회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공룡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과 함께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물론 방언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게 하는데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무슨 제사가 나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5가지 제사예요.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뭘 뜻하느냐. 여러분 엉뚱하나 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못된 짓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슬쩍 스쳐가는 걸로 봤는데 무슨 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지가 그 사람은 지라고 해도 돼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돌. 돌이라는 사람. 돌이네. 진짜 돌이에요. 돌.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영적인 지식에는요. 아주 캄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죽습니다. 그 사람을요. 신학교 교수래요. 아니 무슨 그런 제가 심한 말이 나오려고 그래서 좀 절제를 하는데 아니 그런가 아니 무슨 교수예요. 교수가 여러분 그 인간이 하는 짓이 뭔가 하면 제사를 지내도 된대요. 아니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도 다 제사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다 제사를 받았으니까 막 제사를 지내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에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속죄죄 속건죄를 통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바로 어린 양 예수가 갚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끊어진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의 인생을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제사 이방인의 제사처럼 그런 제사예요. 아주 못된 놈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핵심 본질을 알아야 돼요. 뇌위기 전체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돌이라는 사람이요. 진짜 여러분 돌멩이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요. 어떻게 성령의 진리를 인간의 지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으로 지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번제물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의 제물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셔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가장 고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무서운 질병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여서 지옥을 꺾어가는 이 죄의 바이러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치사율이 1%, 2%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론 외국에서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여러분 치사율이 아주 높대요. 여러분 10% 정도 된대요. 그렇게 올라가면 큰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는 시사율이 얼마입니까? 100%예요. 100% 죄의 바이러스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그 영혼을 죽여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여러분 그 모든 고통이 그 사람 속에 여러분 임하게 된다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죄악으로 가라막혀 있다. 죄 때문에 끊어져 있다.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가장 놀라운 성령의 지식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가 중병이 걸린지 모르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암 같은 질병은요. 여러분 벌써 안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점점 암이 발생하는 건 보통 3년에서 7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3년 7년 전에 이미 심각한 스트레스나 무슨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암이 내 안에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점점 암세포가 자라나는데도 자기가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치료받을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빨리 내 안에 있는 암병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암병을 진단하면 여러분 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암보다 더 무서운 이 죄라는 질병은요. 여러분 우리를 죽여서 100%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와 악한 마귀 역사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인간 속에 이 죄가 들어가면 이 죄를 짓기 만드는 여러분 악한 영예 역사가 들어가면 그 사람을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막 조모식인 것 가는 아이가 여러분 아이죠. 25밖에 안 되는 아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서운 일을 벌이게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어둠의 권세. 여러분 이 죄의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중인격으로 다중인격으로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여러분 비참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갑니까. 그게 여러분 무서운 어둠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으로 여러분 죄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깨달아져서 주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장 놀라운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회 지나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통해 배우겠지만 예언의 은사가 뭡니까? 예언은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지식입니다. 지식.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 그 지식은 여러분 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가운데 이 확실한 영적인 지식이 와서 여러분 영적인 지혜가 와서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뭐 때문에 망하느냐?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소동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적인 타락. 여러분 무서운 죄가 그 도시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로마라는 그 큰 나라가 여러분 망하게 된 로마가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가 바로 여러분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성적인 타락 때문에 망한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화장실이나 로마 시대의 그 고고학적 발견된 그 장소들을 여러분 제가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사람들이요. 막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먹고는 가서 또 가서 꽥 그리고 토하고요. 또 가서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는 또 가서 꽥 하고 퇴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여러분 죄가 간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죄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영적 지혜와 지식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잘랐다가 다시 갖다 붙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회개하면 주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의 생명에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뇌혈관이 문제가 생겨서 한 번 막혀버리면 뚫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한 번 마미가 돼버리면 더 이상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평생 그렇게 마비되어간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죄의 동맥 경화를 뚫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녹여주시고 뚫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강구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물론 큰일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그냥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만 있지 말고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성경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는 교회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모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들어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 아침에 7시, 8시, 9시, 10시 그렇게 막 어쩔 때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실 때가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될 철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여러분 오직 너희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삶을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심각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여러분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려서 영적으로 여러분 혈관이 막혀서 여러분 마비가 되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게 영적인 동맥경화증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비가 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산인기 때문에 잘 걸어다니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다 그러잖아요. 이미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인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아서 여러분 주님과 영적인 진액이 움직이도록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도록 여러분 안에 신령한 포도나무 신령한 여러분 포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 앞에 결코 끊어지지 마시고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새벽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동맥경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잘못된 부분들을 다 고쳐주시고 주님과 생명이 흐르도록 주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주님의 능력이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